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세입자는 집이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갭 투자로 한 사람이 수백 채 집을 사는 상황을 막으려고 반환 보험이 들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낮추면서 엉뚱한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아진 전세금 일부를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들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죠?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임대 중인 김 모 씨는 연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2년 전 임차인과 3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반환 보험을 갱신하려면 전세금을 크게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역전세의 가격을 맞춰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걸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서로 분쟁이... 정부가 지난 5월 무게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의 90%,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 전세금만 반환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빌라는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반환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2억 7천만 원으로 내려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문제는 가진 현금도 없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1억 원 가까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빌라는 전세금 반환 보험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쪽으로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높은 전세가로 맺었던 계약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